2023 가을 무대에 초대받지 못한 기아 타이거즈에 올 시즌 가장 큰 변화와 신의 한수로 평가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한 임기영이 필승맨으로 변신한 것이 올 시즌 최고의 히트작으로 꼽히고 있고 불편해서 임기영의 헌신이 없었다면 가을 경쟁에도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영은 2017 시즌부터 5선발로 8승을 거두고 통합 우승에 일조했는데요. 작년까지 6년 동안 선발투수로 꾸준히 등판했으나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고 10승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규정 이닝을 돌파한 것은 2021 시즌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타순이 두 바퀴를 돌 때부터 공략 당하기 시작했고 5회를 넘기는 일이 수월하지 못했으며 퀄리티 스타트도 쉽사리 내지 못하며 선발투수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지 못했습니다. 올해 신인 윤영철이 입단하면서 선발 입지에도 큰 변화가 왔는데 스프링 캠프부터 5선발을 놓고 루키와 경쟁을 벌여야 했는데요. 시범 경기를 마치면서 최종 보직은 불펜으로 결정났고 5선발은 윤영철에 차지가 됐습니다. 사실상 신인과의 선발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임기영은 선발투수 뒤에 대기에 멀티 이닝을 소화하는 롱맨으로 시작하면서 4월은 8경기에 출전해 1세이브 1홀드 ERA 4.85에 평범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필승맨으로 거듭나면서 5월 9경기 ERA 1.50, 6월 12경기 ERA 1.69를 기록하며 불펜의 핵심으로 활약했는데요. 연투도 마다하지 않는 불펜의 애니콜로 불리우며 전반기 33경기에 등판해 1승 2세이브 7홀드 ERA 2.65를 기록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다소 지치며 31경기 3승 1세이브 7홀드 ERA 3.48를 기록했고 64경기에서 82이닝을 던졌습니다. 경기당 1이닝이 훌쩍 넘었는데 불펜 투수 가운데 SSG 노경훈과 함께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정교한 재고을 갖춘 데다 직구 구속이 빨라졌고 투심,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다양한 구종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으며 타순 한 바퀴 정도는 가볍게 제어가 가능한 위력을 보여줬는데요. 기아의 허리 노릇을 든든히 하며 고가에서도 투수 가운데 최상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기영의 필승맨 변신은 성공적이었고 비록 5강에 실패했지만 82이닝의 헌신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내년 시즌 연봉도 상당액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시즌 전력 구상에 임기영이 선발 자리에 다시 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내년 시즌 외국인 선발 투수만 잘 뽑는다면 정상권에 다시 근접할 수 있는 마운드를 보유하게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양현종과 이일이, 윤영철 등 국내파 선발들이 건재하기에 임기영의 선발 경쟁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선발이 아니더라도 불펜에서 강한 마운드의 힘을 보여줬기에 임기영의 다음을 더욱 기대하게 하는데요. 올 시즌이 시작될 때 선발 경쟁에서 밀린 투수라는 이미지에서 스스로 벗어나 강력한 필승맨임을 증명한 임기영이 다음 시즌 또 다른 변화를 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